김윤성 선배님이 하셨던 용석 역할을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선배님보다 좀 더 악랄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힘들었던 장면은 그 좁은 열차 안에서 여러 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뒤섞여서 찍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온도가 너무 높았었어요. 그래서 찍고 쉬고 찍고 쉬고 이런 식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요. 그 외에는 뭐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